오! 밀릭! 오! 밀릭! 아, 더해, 사각이 뭐고? 뭐라지? 안들려, 나 지금 울림이 너무 소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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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미나머니 구호에서 쇼미나머니 구호에서 무슨 밀릭이라고 합니다. 오! 오! 쇼미나머니! 어? 장난 아니고요. 저는 Fancy Child의 밀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쇼미더머니요? 쇼미더머니요? 미안해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밀릭이 실현하고 있는데 쇼미더머니에닛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mm! 진짜 힘든네. 진짜? 고생해. 지g형 네, 이제 구경분 입장이 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너도 좀 고생해봐야 하고 쇼